지난 6월부터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는데요.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태국인 약 50여 명이 관광 도중에 행적을 감추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초의 내국에 비해서 입국이 쉬운 제주도를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에 불법 체류로 의심을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첫 번째 경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단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에 종적을 감춘 몽골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불법 취업을 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검거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4일에는 이 제주의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태국인 8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종적을 감춘 뒤에 불법 취업 상태에서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번 태국인 50여 명도 처음부터 불법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의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고 이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약 나흘 동안 방콕에서 제주도로 들어온 태국인들은 총 697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400명 정도는 입국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주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고요. 안전하게 제주도로 들어온 인원이 총 280여 명입니다. 이 중에 5분의 1가량, 즉 55명의 태국인들이 단체 관광 중에 이탈을 해서 종적을 감추게 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난달에도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 166명 중에 36명이 이탈을 했는데 이들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여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점을 좀 악용해서 불법으로 뭔가 체류하기 위해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정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제형 여행 허가 제도란 무엇인가 하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국에서 출발 전에 현지에서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 제도의 적용 지역에서 제외가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일어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서 무비자 입국처럼 검증 절차 없이 외국인들을 제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 통로로 제주가 악용되고 있음이 밝혀진 건데요. 때문에 현재 정부는 제주를 이 전자여행 허가 적용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숨어버리면 방역에 또 구멍이 뚫리게 될 텐데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같은 경우에는요. 검거반을 편성해서 사라진 종적을 감춘 불법 체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 검거반이 해당 불법 체류자를 검거한 경우 강제로 이제 퇴거할 조치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 고용한 고용주들 또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게 하는 등 강력한 통고 조치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